정우씨, 설현씨, 노래 계속해서 브룸브룸 시동 걸고 다음 무대까지 쭉 달려보는 거 어때? 리노씨, 한껏 귀여워지셨는데요? 아니, 지난번에 보니까 다들 이렇게 하던데?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돼? 안 되긴요, 지금은 다 해도 댕! 웃겨요? 이보다 더 확실한 소재는 없거든요 아 뭐야, 그럼 내가 더 귀엽게 해도 댕? 너 이미 하고 있는 거 같은데? 당연하지, 내 전문인 댕! 그럼 다음 무대는 제가 소개해 볼게요, 여러분 오늘도 마법의 주문으로 팬심을 댕! 하고 울리는 빌리의 무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한창 더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 매일매일 보고 싶은 위클리와 타임머신 타고 떠나는 추억여행, 장민호씨의 컴백 무대까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? 나와주세요!